밥 먹자. 식사하시죠. 고추참치, 고추참치 볶음밥 해줄게, 내가. 이게 뭐가, 뭐가 고추기름인지 모르겠네. 아, 액젓인지. 참기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걸 모르겠다. 좀 잘게 썰어도 돼요, 면팥? 스팸한 이만큼만 해서 그냥 잘게만 썰면 돼. 이만큼만 하라고요? 응. 다임불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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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더 할래, 그럼? 알았어.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자를게. 네네, 그럼요. 먹고 싶은 만큼. 아니, 알 수가 있어야지. 아, 매실액이었어 진짜. 아, 막소사. 스팸 넣고. 그래서 참기름인 줄 알고. 야, 잘못 넣었어. 매실액을 넣었어요? 그냥 먹어야겠다. 아니, 나 얼마나 기대했는데. 배필 한번 먹어봐. 싱거워? 나도 한입 먹어봐. 짜? 너무 맛있어. 매실액도 넣었는데도요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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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 것만 넣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이게 약간 탄수인 것 같은데요? 삼겹살부터 굽고. 뭐하러 닦고 있어? 이게 원래 PD 한 번씩 닦아야 된대요. 왜? 유튜브에서 보니까. 따끈하고 해갖고. 요리를 유튜브로 배웠어요. 유튜브로 배운 남자. 네. 천천히 조금씩 구워, 형. 네? 천천히 구워. 맛있어, 맛있겠네. 와, 이 돼지 기름에다가 밥 볶으면 맛있겠다. 탈피는 나쁘지 않은데요, 형? 어? 나쁘지 않아요. 아우, 좋지. 오겹살인데, 제주도. 얘들아. 네. 와서 하나씩 맛봐. 잘 먹겠습니다. 음! 맛있어요. 음! 맛있는데, 이거. 형이 고기 좀 굽는 데니까. 진짜 맛있겠다, 이거. 네? 우와. 이만큼 한 표면 되잖아. 아니요, 많이 주세요. 똑같이 두 배. 너무 맛있어. 일단 그냥 삼겹살 하나 올려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? 김치 엄청 맛있어. 김치 엄청 맛있어. 아, 이거 약간 커? 잘게 잘라줘? 아니요, 약간 두툼하게 잘라줘. 그래? 진짜. 나 이렇게 먹고. 아, 진짜? 음! 이야, 물이 나오니까 또 버섯에서 또. 어우, 너무 맛있겠다. 진짜 기름 짜서 먹으면 겁나 맛있다. 왜 원래 볶음밥에도 짜 먹은 거야? 맞아. 겁나 맛있어? 응. 이거 원래 맛있는 거잖아. 냄밥에 먹어야 돼. 그러니까. 어, 잘 버텨줬어. 너. 이거 해서 해야 되잖아. 그렇지? 오, 그거 해도 돼요? 아니, 그거 세는 거야. 남은 가스를 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. 형이 아니고. 뭘 씨 그러고 있냐. 아, 무서워. 나도 운섭게. 이거는 분리수가 어디로 들어가요? 이거? 소거잖아. 캔유. 캔유? 응. 캔유. 캔유. 캔유 스피크 잉글리쉬? 다 먹었어. 캔유 스피크 잉글리쉬? 다 먹었어. 예스. 정확히 3초 앞을 봤어요, 제가. 버텨. 약간 미래를 볼 수 있나 봐요, 이거 지금. 이제 아성야도 다 털려가지고 그거 안 돼. 볶음밥 한 개 드실래요? 김에 싸서? 굿. 우리 이거 정말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, 오늘. 왜? 밤에 얼마나 힘들지 모르니까. 너무 안 돼.